쟤네들 등잔빨이 있다. 등잔빨이 있어. 둘이 콤비인데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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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에너지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화이팅. 와 좋다. 아니. 아 좋다 좋아. 원래 사이가 좋으세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시면서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? 방금 들어오면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. 그러면.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.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다 우리가. 그러면 양보할 수 있다 아니다 내가 되어야 된다. 양보할 수 없습니다. 제가 되어야 됩니다. 역시. 서로 보면서 화이팅 외쳐줘야죠 이제. 화이팅! 귀여워 죽겠어. 귀여워 귀여워. 아니 어떻게 금방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.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훈련 참여할 수 있다. 일주일에. 이제 좀 다치면 또 위험하니까요. 사실 저는 이제 운동할 때도 몸살이면서 운동하자는 주이어서 일주일에 한 9번 정도는. 아아. 괜찮지 않을까. 몸살인 게 9번. 지금 점핑센터 운동 강사로 하고 있는데요. 우리 어렸을 때 뛰어놀었던 방방이 있잖아요. 그걸 이제 운동하면서 하는 건데. 어. 한 번 살짝. 그거 언니 있다고 생각해. 우와. 이걸. 이걸 할 수 있다. 우와. 우와. 1시간 동안. 1주일에 4번씩 수업하고 있습니다. 바쁩니다 지금. 샘플 곳이. 아니 저. 정말로. 이 개벤처스 때문에 센터를 지금 다음 주 정리하거든요. 진짜로? 실제로? 네네네. 이사 준비를 하는데 바로 오픈할 게 아니어서. 아 오픈이에요?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. 아 진짜요?